아 여왕님은 내가 나도 만나기 싫어 한번 해봐 여러분 한번 실험해볼까요? 저게 진짜 되나? 오오오 위대한 너스시오 너스시오 여깁니다요 너스님이 강림하신다 오오오 커밍 시스 커밍 시스 커밍 됐어 갑니다 너스를 한번 얘 뭔데 넌 왜 또 동참하는건데 너스를 흑론넷으로 변했다고요? 이거 게임이 망했다는걸 알고 흑론넷으로 스태스하면서 개고 나가겠다 이거고 자 너스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의 실험 개머리에 트위치 티셔츠를 입으면은 그리고 똥바지를 입으면은 과연 할인맞은 너스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실험입니다 일단 즉처는 아니고요 열쇠까지 들었어 자아 어머니의 거주지 누구세요? 넘는 척? 아닌데? 어 되게 특이하네요 너스가 아닙니다 루이는 시작하자마자 터졌고요 아 이러면은 틀렸잖아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어 어 속임수 퍼클드네요 단박에 더 돌아버리고요 지금 추격 풀렸거든요 저는 여기로 갑니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요 이거 넘을 것인지 말 것인지 넘어요 으어 나 왜 그게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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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인다 자 이거같은경우에는 자 무서워하지마세요 4픽 튕겼다 큰일났다 무서워하세요 2픽도 죽었어요 아 4픽 튕긴게 너무 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게 이제 에드온중에서 뚝배기가 발동하지 않으면 그 해제를 하는 곳이 안보이게되는 그런 에드온이 있는데 아 그것을 지금 사용한거 같구요 지금 캐비닛 들어갈라는데 캐비닛 안들어간건 실수에요 자 요런식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구요 이 뚝배기부터 빨리 펍시다 왜 안보이죠? 여기다 자 요것을 여기 두개 뭉쳐있네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있냐 빠세 자 2픽이 3픽이 지금 어깨에 짐이 한두개가 아니야 팀원이 다 짐덩어리다 아이씨 어 2픽 살아났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될점이 2픽이 열쇠를 들고있어요 2픽 열쇠를 들고있어 이거 여기서 풀립니다 이거 잘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운이다 3 2 1 호 괜찮습니다 저 2픽 열쇠있거든요 저거 빼앗으면 되요 쟤가 죽으면은 저거 내꺼다 빼앗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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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이거 버렸는데 내가 치료해줄게 무한하게 왜 그냥 주는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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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하게 내꺼는 먹지도 않았어 아 어디서 오셨어요 이건 써야돼요 이게 실수했기때문에 실수했기때문에 써야돼요 저거 박살내고 오네요 상대방이 속임수 벗기기 때문에 올해는 못버쳐요 쭉쭉 뛸게요 일로가면 될거같은데 지금 다시 그거 했구요 앉았구요 우린 이사이에 우리 발전기 다시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갑니다 자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 3분의1 확률이거든요 이정도 하나 푸는거는 식은 죽 어렵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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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 확률 이정도는 식은 죽 먹다가 식혀서 다시 먹고 후후 불어서 너무 쉽게 먹는 그정도 호우 나가자 이거 렉 걸렸어 아 들었다 왔다구나 2픽 맞아줬어요 2픽 맞아줬는데 칼찌력기 실패했어 지금 이러면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구멍이 나옵니다 치료로 타고 가자 치료로 타고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개구 찾고 3픽 살리고 2픽 살리고 그러고 나가면 돼 가자 팀부터 살리자 자 이쪽을 2층도 잘 봐줘야돼 여기도 막 개구 뚫을수도 있으니까요 오 천천히 천천히 쫓기고 있어 이러면 내가 살리고 칼들어왔다 거기 아니야 됐어 오케이 나한테 안한다 이래버리면은 다시 치료 아 너무 빨리 잡혔어 이거 안되는데 어 칼찌르기 성공 치료 치료 안전하게만 하면은 나갈 수 있어요 저 끝에 피그 보였고 지금 중앙을 돌고 있습니다 2픽도 치료 완료했고 나가면 돼요 저기 앉았어요 지금 피그 저기있어요 지금 큰집쪽으로 아니 짝집쪽으로 가고있는거 같고 그래서 막 대기타고 있고 그런거 아니겠지? 이거 돌릴 생각은 없어 어디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개구 개구 이쯤 되면 나와야되는데요 가운데 통나무집인거 같은데 이렇게도 안나오는거 보면은 언덕 언덕 봐야돼 여기다 마지막 여기 진짜 여기 아 왜 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왜 안나오는거죠? 이거 완전 구석인가? 내가 안본데가 진짜 진짜 구석탱이 밖에 없는데 아니면 2픽을 찾아야돼 2픽이 뭔가 알고있을거야 왜 왜 애들 다 죽어가는데 왜 여기 여기 언덕 봐봐 여기 떴다 여기다 이거 팀 살리고 갑시다 이제 아 저거 맞아줬으면 되는데 아 너무 아쉽다 오케 문 문 열었어요 소오오옥 쪼옥 쪼옥 됐어! 근데 이렇게 나가면 안되는데 오 나간다 오 때려준다 됐어! 친구! 치료하고 나가면 돼 이제 두명이 다 나갔고 혼자 나왔으니까 개구멍은 무제한으로 열려있어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지금 개구멍도 봤죠 아냐아냐 그러지말고 아이언이라서 소리 안들리죠 지금 아 진짜 진짜 너무 아 너무 위험이 느껴져 안돼에에 leaks 안전하게 좀 해라 날 Royal Press 안전하게 좀 해라 안전하게 치료하고 갔으면 무조건 나갔는데 야 이거를 스스로 궁 fonz에 몰아넣네 야 이걸 더스레지고 찾아오는데 개구멍 바로 앞에 두고 아이구 아이고 이... 아이고 난 안 몰란다 이거 살려준다 살려준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마로써 살려줄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살려줍니다 그쵸 오른쪽에 가위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러 가죠 살인마는 천사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약간 밥을... 음식을 저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의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서 살인마가 살려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되게 멋있잖아 이런 모습이 딱 쿨하게 뒤돌아서 나가라 내다 씹 아 천사를 소환했네 이거는 열쇠를 든 것도 빠스렁이 높아요 아이 재밌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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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